문장으로 읽어주면서 자 통문장으로 읽어주면서 거기도 어울리고 또 밑에 문장에도 어울릴 것 같은데 그들은 사육사를 만났어요 데이 메러 파이어맨 자 여기는 이게 위로가 더 어울리고 이게 아래로가 더 어울리고 문장으로 한번 통문장 올리고 동굴이 어디에 있나 두 개 아직 못찾은 건 어떤 걸까 쉬운 거 먼저 한번 찾아보자 옆에 있는 카드 옆에 그들은 두 마리의 뱀을 만났어요 그것도 특인 표현 아니네 두 마리의 뱀이 어디에 있지 하는 표현이고 또 그들은 두 마리의 뱀을 만났어요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만났어요 만났다고 네 네 너는 윗 두 마리의 뱀이 또 그들은